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천국과 지옥 탈출 맵을 할건데요 제작자분이 산이님과 솔로늑대님이라고 하네요 블로그구요 멀티에서 에센셜을 쓰는 것을 추천한다네요 천국과 지옥이면은 평상시와 같이 학교를 가던 길 앗 늦었다 뛰어가자 앞에 있는 다이아블럭까지 뛰어가세요 점프엑스 뛰어가세요 아 여기 오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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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블럭을 찾습니다 뛰면 안된데 또? 오 뭐야 무슨일이 있나? 오오 안돼 TNT가 찾은다 이게 무슨일이야? 헉 길이 끊겼다 난 갈거야 난 갈거야 난 갈거야 이게 무슨일이지? 어? 저기에 발판이 있고 여기 용암이 있어 야 여기 죽는거 아니여? 뭐야 죽잖아 죽잖아 어떻게 하는거지? 뭐지? 뭐지?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W전을 써붙지 감사합니다 용암으로? 용암으로? 이게 아닌디 이게 뭐지? 발판 위에 용암? 혹시 저거? 맞쥬! 음 저거구만 오케이 저거였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어 여기 뭐있다 이게 뭐죠? 어 어 어 어 여기 뭐지? 나는 우주로 떨어졌다 쓰레기 처리 시설인가 다시 저쪽은 처음부터 점프맵이야 처음부터 저런 어려운걸 만들어놨네 아..이렇게 어려운걸 만들어놨다니 왔다!! 아이씨 좀만 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좀만 더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긴해 아 나무로 안돼 잘못했죠 형 아 여긴 어디죠? 나 또 뒤지는겨? 저기로 갈거야 내가 이거 오늘 깨고맞나? 주공 깨고맞는다 이거 내가 이거 깨고맞는다 내가 이거 깨고맞는다 아 아 짜증나 시 어 살았어 왔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여기 양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깰 수 있어 이 정도면은 깰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깰 수 있어요 으앗 됐다 이거 깰 수 있다 깰 수 있다 뒤졌어 호 호 됐다 야호 쉽네요 치웠어요 피를 채웁시다 평화로움이니까요 어 화염저항이 있구나 오케이 여긴 뭐 어떻게 깨라는거지 여기에 뭔가 있는디 발판이 있니 여기 여기 분명히 뭔가 들어가 있는디 여기 안 튀어나와 있는디 홍색없습니다 홍색없습니다 여기 뭐 있을텐데 나 일단은 피가 안달아 나 벅인가? 나 화염저항인데 여러분 저 화염저항이에요 제가 화염저항을 4분짜리를 줘가지고 여길로 가라는거겠지 화염저항으로? 분명히 여길로 가라는거야 여기 에센셜 안 넣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이게 맞나? 일단 불을 좀 없애자 잘 안보인다 일단 불을 좀 없애자 잘 안보인다 일단 나에게는 지금 여기에 3개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잘 설치하면은 여기 깰 수 있어 이렇게 시프트 점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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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슈퍼 점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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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점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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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점프맵이 뭐여 이걸 어디로 가라는건지 길을 길을 안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시 슈퍼 점프 이거 어디로 가라는겨 점프 점프맵이 여긴 되긴 되는겨 아니 점프를 왜 하니 야 이거 안되면 한명 블랙함 대면은 블랙 안하고 어 블랙했다 땡큐 아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물을 한번 뿌려놔야겠어 이거 안보여 얘 땜에 물을 하나 아씨 안보여 저희가 저장하는 곳이고 나가는 곳은 저쪽이야 나가는 곳은 저쪽이야 내가 또 점프맵의 신이지 스마트루빙 쓰라고 만든 맵 같은데 보니까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이거 분명히 이거 딱봐도 스마트루빙 쓰라는거야 이거 딱봐도 쓰고 하라는거야 여기도 솔직히 점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박 여러분 잘하죠 스마트루빙 안 써도 이 정도인데 어 렉걸렸어 방금 순간 보이세요? 너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라는거야 좀 잘하죠 舒服 야! 미친놈아 쓰이 number أ Tresem 긴 거야 지금 지금 깬다 이거 지금 깬다 화염전 Ecokus 안 끝나간다 이러면 안된다 화염전 Ec EVERY PAR 이번에 야..이거 화염대회가 끝나간다 점프 점프 아 이런 나 스쿨포인트? 하지 않아 난 고수야 난 고수니까 어우 이런 그지같은 세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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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여기서 태어나요 이제 시작이지 나의 실력을 보여줄땐가 나의 실력을 보여줄때가 왔다 헬로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갈께요 쉽네요 쉽네 되게 쉽다 잘했죠 여기가 돼지 여기가 지옥이었던건가 방금 그럼 어 너는 누구지? 그것보다 너는 누군데? 나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 천국의 관리자 우라노스다 천국의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지 자 그럼 너는? 나는 그냥 사람 어쩌다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로 왔는데 뭐야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너는 어디있어? 내가 안보이나? 안보인다 그러면 너는 아직 죽은게 아닐텐데 그럼 빨리 내가 살던 곳으로 보내줘 그러면 몇가지 시험이 필요하다 그냥 여기로 온 것이 아닐테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하지 너는 몇가지 시험을 거쳐야한다 시험을 할때는 지옥과 천국을 많이 왔다갔다 할거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지 오른쪽에 조그만 길이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가면 된다 그렇구만 여기구만 이것도 시험이겠지? 자 어떤 시험일까? 앞에 단어들이 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알아내보자 그런데 어떤 단어지? E R A L F E R A L F E R A L F T H G I L 그 다음에 자 여기있고 스페이스 이거 다 꽉 꼴로 되어있어 얘가 왜? 스페이스 문 짜증나네 F A A 플레어 그 다음에 A P O L L O N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L I G H T 라이트 1번 공통점을 찾아라 공통점을 찾으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스타 라이트 빛 스타, 별, 빛 아폴론 우주 이건 뭔지 솔직히 모르고 스페이스 눈, 달 뒤로 오면은 1번 딱 세 글자야 세 글자인데 우주지 1번 P, Q, R, S, T, U 이걸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또라이도 아니고 이게 뭐 어쩌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이게 뭔 개똥같은 소리야 우주 근데 어쩌라고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개똥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똥같은 소리하네 이거 진짜? 일단 이게 있는디 이게 있는디 뭘로 해야 되는지 이게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구 공중점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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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잖아 우주 우주 우준디 우주가 세 글자가 아니자노 이게 이게 우주가 세 글자가 아닌디 우주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명어에 힌트가 있는 것 같다고? 명어에 힌트가 있을까? 명어에 힌트가 없어 그러면은 일단은 S U를 하는거야 그 다음에 N도 해 여러분들 채팅창에 진짜 제발 답좀 쓰지 마십쇼 밝은 것을 부셔라 기본적으로 지옥하면 떠오르는 것은 발광석 발광석 부실 수 없대 기본적으로 지옥하면 떠오르는 곳 일단 이 불을 다 꺼야겠어 불을 끄라는 건가 설마 설마 불을 끄는게 아닌가 일단 불을 끄는게 아니었고 아 일단 세트폰 후븐 적어놓고 이거 용암을 타고 설마 올라가는 막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은 아니겠고 아무것도 아닐텐데 밝은 곳을 부셔라 밝은 곳을 부셔라 밝은 곳을 부셔라 밝은 곳을 부수라 밝은 곳을 부수라 어디 어 뭐야 뭐야 용암 위에는 어 뭐야 용암이 생겼어 이러면 안되는디 뭘 부시라는건디 과연 과연 뭘 부시는걸까요? 자 한번 다시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부실만한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든걸 다 부셔볼까요? 발광석 아래인가 진짜 발광석 아래일수도 있을거 같은지 아닌거 같고 음 한번 다 찾아보자 여기도 아닌거 같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용암을 막아봐야겠소 저 용암을 막아봐야겠소 저 용암을 막아봐야겠소 아 발광석 진짜 부셔버리고싶다 아 발광석 진짜 부셔버리고싶다 아 발광석 아 발광석 전체적으로 다가가게 아 발광석을 안하고 자아 발광석을 안하고 하나가 발광석을 안하고